안녕하세요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년 5월 6일입니다. 황금 연휴에 마지막 날인데요. 날씨는 흐리고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데요. 이쪽에 서산태안 홍성 가는 길에 천수만로의 소도괴차로 쪽에 보면 비츠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사시탈대지가 지금 피어있고 그 다음에 청보리가 아주 만개가 되어있습니다. 바람에 좀 많이 누워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사시탈대지가 비가 끝이면 제대로 좀 피어있을 것 같고 청보리밭 이렇게 지금 가면 가는 길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홍성에 여행 오시거나 서산에 여행 오시거나 태안 안면도 가실 때 한번씩 구경하시고 들렸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죠? 한참 이런 풍경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죠? 왼쪽에 사시탈대지 우측에 청보리밭 저 멀리 천수만바다. 남당왕 바다죠. 아 좋습니다. 날씨가 맑으면 더 예쁜데 흐리면 흐린대로 또 보는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